아, 다시 숨을 수 있어. 이 기온에선, 가위바위보는 더 좋은 것 같아. 여기는 가야되는데 최소한 어... 솔리스는 안되고 화이트런, 마차 타고 가죠 택시 타자, 너무 멀어 소스 타임 섬은 저거는 이제 드래곤 섬이죠 스카이 룸은 북동쪽에 있다 왜 이러지? 로딩이 또? 어지랑은 또 다르네 오케 간다 아, 솔리스 타임 해야지 솔리투드 운이 필요해? 어디를 가야 돼? 솔리투드 올라가고 돌아가고 이제 우리는 이제 계속 기다리지 못해 솔리투드? 아름다운 시티 솔리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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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들었어? 뻐근한 소리 가슴 한번 이렇게 쭉 핀건데 요새 헬스장 가니까 남자분들 엄청 많던데 평소에는 원래 아주머니들이 많은데 아주머니들 아주머니들 뭐 진짜 범접할 수 없는 몸짱 형님들 그런 형님들이 많아졌어 이쪽 좌회전이다 후방이네 거의 노래 노래조원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이동중엔 연습을 한다 오 늑대소리 자 동료 많아 저기서 잠깐 이거 같은데 왠지 어 아니네 한참 더 가야 되네 레벨업 하겠다 이걸로 이걸 많이 해서 이야 레벨업이 빨리 되나봐 세라나님 리아입니다 어서오세요 가다가 1레벨 올린다 저거 뭐야 저것들 뭐야 저장하고 저긴가 탈모어 같은데 누구지 탈모어의 죄수 풀어주면은 아 나 탈모어 싫어하는데 저장했죠 우리 확실해 Rut indo 하하하하 왜이냐 ring 아아아아아아 If you don't 아 muscular 저장했죠 우리 pees 아 genuinely 아나 나 말고 나 말고 아나 아 고등 소 Goth 소빰돈 고등 fan사야? 무슨 판사가 저렇게 세 지금 판사야? 무슨 판사가 저렇게 쎄? 퍼페가 주스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야 나 이제 얘네들한테도 지지 않아? 제이아이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나? 커피는 맥시님 리아입니다 어서오세요 야 나 봤지? 성장했어 야 너 고맙다는 말은 좀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야 진짜 그냥 가네 완전 나쁜데 성장했다 와 엘브인가 봇 입고 싶다 지금은 따라와봐 진행하게 잘 보인다 야 얼음 박혀서 어 이거 줄까? 쟤한테? 이걸 줄까봐요 탈모 세트를 주자 글래스 세트가 맞혀 멋있어 응 글래스도 괜찮죠 나는 학습한 위즈드입니다 공개가 안 된다 나는 학습한 위즈드입니다 왜 그러는 거야 탈모 이거 주고 이거 그냥 세트니까 너 가져 어우야 훨씬 낫네 나는 학습한 위즈드입니다 공개가 안 된다 아주 좋네 빨리 공개가 안 된다 나도 근데 글래스 멋있어서 쓰다가 궁수할 때 쓰다가 고대 팔머로 갈아탔죠 그게 이쁘더라고 고대 팔머가 여기 갔다 맞네 요거 마커 찍고 갑시다 어두어두 조풀 쇼 뿅 여기였어 조각상에 있는데 아 여기 어차피 참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제 templat 루윈에 앉아있어 몽롸의 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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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을 나중에 옵시다 아싸 레벨업 AFT는 뭐예요? AFT가 뭐야? 모드예요? 다섯 명 고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건가? 동료 이런 거? 저거 뭐야 동료 모드 맞네 잠깐만 레벨업 하자 생명력 150까지 찍기로 했죠 딱 150이야 하그에서 얘네 이제 60 60 서류는 잘 안 쓰고요 어차피 내가 모드를 안 쓰기 때문에 뭐 그다지 안 쓸 겁니다 붕괴 좋네 마비 이게 안 좋다며 도망쳐서 안 쓸 거 같아 이거는 음 파괴는 올릴 게 없네 그러면 환상 이거 하나 남았네 극한 공포 공포 주문을 높은 수준의 대상한테 사용할 수 있다 그래 그래 이거 쓰자 환상 환상 파괴 회복은 한참 70인가 어 70 마검사 안 돼 안 돼 나는 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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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 순수 열통 아크메이지 아크메이지 너 뭐야 아크메이지 너 뭐야 아주라의 성도로 술래여행을 하는 중입니다 아주라의 성도로 술래여행을 하는 중입니다 거긴 어딨지 아싸 지도 마커 굿 아이 퀘스트로 줘버리네 이런 오고있네 오고있네 오고있구만 잘하고있어 길이 저긴 뭐지 저장함을 하고요 저기는 던전인가 가까운 거 같은데 곰 있는 거 아니야 아 맞네 늑대 해골 동굴 가지마 가지마 우리 갈대 따로 있어 여기 나를 연행하려 그래 아 화이트룸 가서 그거 만들었어야 되는데 두에 모여보시기 뭐 나비 랜턴 제로 인디 다 모았는데 또 증가했어 오우 많이 차네 변화는 왜 많이 안차네 만땅 채우고 이것도 오르나 퍼커맨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참 무슨 화염방사기야 야 오래 땡긴다 마나가 좀이디 먹히네 이제 좀 쓸만하네 음 근데 뒷불도 안오르네 이쪽이 아니야 맞잖아 어떻게 가는게 좋은거야 다음번에 빠지면 되겠네요 여기서 빠지는거 같은데 바위로 뾰시 바위로 되어있는거 보니까 맞겠죠 맞아 맞아 잠깐만 뭐있어 정령이다 망령이구나 불덩이 한방만 쏴주자 한마리 맞아? 오케이 한마리 어딨지? 오케이 불 붙었어 죽었어 넌 안맞았다 허허 마나좀 채워쳐라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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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엄청 많이 쏘네 맨 죽어 맨 죽어 어디갔어 어디갔어 야 숨었네 숨었어 잡았네 살렸네 세라나가 가자 이리로 무리하지 말고 길로 가자 땅굴 땅굴 발견 땅굴 발견 발견 발갱이요? 웬 땅굴이야 우린 셰어나나님 리아야입니다 어서오세요 추천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나와? 내려왔냐? 나만 온거왔냐? 좋네. 꼭 저런 애들 있어? 단체로 리스트에. 남자랑 교자랑. 따로 온 애들. 빨리하나? 자, 재팅방이 조용한걸 보니까 루니님은 피자 드시고 계시고 장발장님은 보쌈이고 케이님은 아닌 것 같고. 못 드시는 것 같지는 않고. 여긴 또 뭐야. 지나간다. 아, 저거. 배알 껄리네. 둘이서 말이야. 다 먹었어요. 벌써? 빨리 먹었네. 물 건너게 해야겠어. 입수 입수. 입수. 물로 들어와. 건너. 니들도 건너. 치킨이 땡긴다. 치킨 안먹은지 오래됐다. 나는 메밀국수. 메밀국수가 먹고싶다. 아, 우리 동네에 괜찮게 하던 메밀국수집이 있었는데. 그냥 진짜 동네에 국수집. 아, 작년에. 없어져가지고. 국수 먹기가 쉽네. 맞다. 적이죠. 세라나 안해지. 가자. 육회 먹은지 오래됨. 육회도 왜 이렇게 괜찮지. 그거도 드셔보셨나요? 순하리? 순한술? 그거 맛있더라. 야, 이걸로 이십찍갔어. 이런식이면. 이걸로 이십찍갔어. 이런식이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도착할 때, 내가 더 배비밀국수집을 필요하지 마세요. 세라나는 다시! 문을 열어주세요! 근데 맛있던데 그 외에 그동안 나왔던 순하게 했던 술들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내 생각일 수도 있고 세라나 아빠가 주눅피는 뭔가 다를 것 같다고 똑같아 오케이, 여기가 넘어 기다려, 세라나? 당신은 당신의 말이야? 눈을 믿지 못해 여러분, 여러분! 세라나가 돌아왔어 믿을 수 없어 식탁에 뭐가, 뭐가 올라와 있는 거야? 이것들아 노래 조언님 리아입니다. 어서오세요. 이게 뭐야, 인마 식탁에. 아버지시구나. 똑같네. 너의 씨를 봐 주신 분. 정말 알려져야 할 것입니다. 아, 그런데 너의 남자들이 여기 있다면 이 액체로 보내면, 손을 흘려주세요. 이제, 말씀해 주세요. 이 독감인ögму가 어디 있는 건가요? 하지만 이게 이것은 이것은 이 제품입니다. 제 의아님의 이름으로 2개월이 당신은 저의 감사함을 가지고 있군요. 당신 이름은 무엇인가요? 아주 좋습니다. 저는 하이큰, 이 국회의자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딸이 당신이 무엇인가요? 음.. 뱀파이어로구만? 정체는 관심이 없다. 아마 너는 해야지. 저는 어떤 가장 가장 강한 뱀파이어들과 여기 여기에서 한 년 동안 살았고, 우린 수세기 동안 이곳에 살았고, 이제 어떻게 되요? 이제 어떻게 되오? 보상을 준대. 그리고 이제 너는 회복되어야 되겠지. 있는 영이 필요한 한 행운이 있어. 내가 Guns with a lion을 실수해. 骢는 순간에 목이 사가야 될 것 같다. 내 내 모든 건 다 알아olon. 지 abd. 응, 이 암살이 필요하다고. 당신이 경기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건 하나의 암살이 필요한다. 이제 선택을 해주세요. 이 시각의 모습은? 이 시각의 모습은? 그는... 그는... 모든 왕들의 모습은? 내가 죽을 수 있어! 화면 돌아와라 됐나? 동료, 동료 있어 왜 캐스트는 저기로 돼 있지? 있으란 걸 대화하기 돌아가죠 아 방금 성이었구나 그럼 저기가 가자 훨씬 나아 괜찮아 그 정도는 돼야지 이거 다음에 뭐 시키더라? 쳐들어가던가? 바로 안 쳐들어갈텐데 야 어떻게 한번 했는데 기억이 안나냐 그레고르마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가셨구나 사람 찾는 거 아 맞네 맞네 그 3명인가? 구해오는 거 뭔데 이거 이름? 어? 왜 현상금이야? 이야 어이없네 이거 뭐 싸우겄어? 이래가지고 리페로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리페로님 야 풋내기가 투명이지? 다 보여 인마 보여 인마 나 저 녀석도야? 저 이스라인이잖아 이 녀석이네 이 녀석 뭐야 야 얜 골치 아파졌네 허허 이게 아니잖아 야 괜히 푸스로 다 썼다 쓰지 말아야지 이게 안 좋네 법사가 단일 타켓 치는 게 힘드네 물론 내가 용원을 쓴 거지만 단일 타켓 하는데 쓸 거를 이제 튀기니까 흠 흠 흠 흠 흠 흠 아니 그럼 너도 여기 있으면 안 되지 하고 고율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떻게 때리지 그럼 그게 없어야겠네 그 뭐라 그래 스플래시가 자 추천과 즐길시작기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뱀파이신가요? 아니에요 덩가드에요 지금 방금 세라나 집에 데려다주고 뱀파이어 거절하고 이제 이스라 만나러 온 겁니다 너 왜 안 때려? 왜 나보고 있어? 때려가서 야 빠지자 괜히 나까지 피운다 잡았나? 오케이 개가 동료 될 거 같아요? 그래? 가보죠 뭐 강아지 동료 또 해보고 싶으니까 해봅시다 한 마리가 한 마리가 또 있지 않았나? 사라졌네 가자 아저씨 혁형 한 마리밖에 안 된다고? 어차피 동료 하나 개 하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당연히 당연히 왜 나를 다녀왔어 괜찮 알겠습니다 내가 가져가고 그녀 그 여자 그 여기를 데려다니면 그 여자 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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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너는 끄덕이 없냐? 너는 끄덕이 없냐?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원했고, 그리고 우리 천국들에게 무섭게 말해. 이것은 더 이상할 수 없을 것 같다. 이것은 너와 내가 더 지급할 수 없을 것 같다. 물론 우리는 물론입니다. 나는 어린다. 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어린다... 그들이 누군가가 있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그 사람은 어디있지? 그 사람은 어디있지? 저는 그런 것 같다. 그 사람의 정신이 없지. 우리는 작은 것 같다. 너무 많은 사람이라면 우리 자신의 관심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소린 주라드... 그리고 건마르 노드죠 그 다음은 아 두명이구나 셋이 아니네 잘됐다 가는 차한테 한번 가봅시다 될지 뭐지? 뭐가 방금 꺼졌는데? 아까 어디였더라? 요 어디였는데? 저기였나? 아냐아냐 이쪽 오 강아지들 불안이 땡겨 이름이 좋아 안되는데? 안되네 안되네 스케어랑도 안돼 어허 아쉽구만 여긴 어디야 근데? 처음으로 어 이런더가 있었네 으으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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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마을을 가서 랜턴부터 만들고 이동합시다 아아 민트홀드 가야되네 저것 때문에 재료를 아까 두고 왔다 애들 찾고 나서 네 그렇게 해볼게요 그때부터 되나보다 위터홀드 대학교에 재료를 두고 왔어 횃불이랑 드에머 주개인가 그거랑 또 뭐더라 기억이 안나네 재료고무 들어 두에머 두에머 나비랜턴 횃불 두에머 주개 또 어 빨간탄이 나와 그것도 있어요 빨간탄이 나와 또 있나 그게 단가 빨리 쐬 그렇지 산유 아마 여기 있을걸요 안 쓴 것 같아 하나 있어 오케이 모두 설치하면 자파상기 팔아요? 그래? 만들 필요가 없었어? 어차피 재료 모았으니까 써봅시다 얘가 좋다면서 얘가 좋대요 제자로고가 쓰면은 또 좋은 동료라고 하더라구요 레벨 제한이 없는 동료 중 하나라던데 그래서 마법사 동료 중에서도 사기라 그러더라 제자로고가 그리고 중갑도 입는다고 들었고 이것도 알았나 아 이것도 애매하게 가져가면 또 와야 되는데 그리고 횃불 두에머 주개 산유와 끝이야? 철광석 없었나? 왜 나는 철광석이 들어간 거겠지? 이게 가까운 대장간 없나? 대장간이 있으면 해보면 되는데 윈터홀드 마을에 대장간이 있지 않을까요? 안 가봐서 모르겠네